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타임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양준일 안티들의 정체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안티들에 의한 양준일 저작권 고발 사건은 2021년 1월에 발생 후 2022년 9월 초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티들의 숫자는 대략 150여 명 전후로 추정되며 이들은 그동안 언론사와 유튜브의 유명 기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 작업으로 양준일 가수의 이미지 실초와 명예훼손을 반복해온 구팬덤들 중 국카페 시절의 일부 이탈자들입니다. 2020년 양준일님의 활동 시작기와 이전부터 있었는데 국카페 시절의 구팬덤들이라는 증거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됩니다. 국카페 회원들 숫자는 초기에는 1000명 정도였었고 슈가맨 방송 직전은 7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양준일님의 슈가맨 출연 방송 직후부터 팬카페 회원들은 급속도로 증가해서 6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 팬덤들과 구팬덤 운영진들 사이에 여러가지 마찰이 발생했으며 새 팬덤에서 운영자들을 투표로 새로 선출하자는 다수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진들이 등장합니다. 구팬덤 운영진들의 전원 사태와 함께 새로운 운영진들은 문제성을 드러낸 기존 회원들 150여 명을 강퇴처리합니다. 강퇴처리된 기존 회원들은 DC인사이드 갤러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을 유지했는데 이들은 양준일님의 슈가맨 이전부터 대략 2017년부터 양준일님에 대한 안티 활동을 국카페와 DC겔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의심됩니다. 안티들은 2020년 6월 초순 DC겔 안티 사이트에서 전처와 가짜 자식설 소문을 먼저 떠들면서 실컷 분위기를 조성호에 날 잡아서 뉴스에 제보합니다. 그해 7월 초 양준일님은 비디오 스타에 출연 후 결혼은 했었으나 고등학생 딸은 본인의 자식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준일 가수의 유튜브에서 인기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중년 교포남성 분이 양준일 무대 모습이 생각이 나서 방송국에서 영상을 산 후에 2016년부터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방송국 영상을 구입 후 편집해서 올리면서 2017년부터 인기가 급상승했으며 2018년부터 절정을 향하다가 2019년 슈가맨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 과정들을 회고했습니다. 양준일 혼의 자식설은 2020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슈가맨 이전부터 양준일이 10살짜리 혼의 자식이 있다더라 부부가 카페에서 새벽에 댓글로 그 문제로 싸웠다더라 그 10살 아이 소문을 양준일 친모도 아는 눈치더라는 카더라 눈식에 인터넷글들이 있었으나 고등학생 자식설 등장 후 사라집니다. 이 방송은 안티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방송되었으나 결국 그 고등학생 딸은 전처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티는 양준일의 비디오 스타 방송에 반발하며 몇 년 전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20살 넘었을 것이다. 양준일을 닮았노라고 말을 바꾸어서 우기고 신문기사를 또 장식합니다. 김용호는 양준일 전처와 통화 후에 다시 전처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는 방송을 끝으로 가짜 자식설 소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안티의 거짓말 반발에 대한 김용호 전직 기자의 신문기사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괌에 거주하는 딸 양준일 친달 아니야 양준일을 닮은 딸이 괌에 산다는 B씨의 추가 증언이 나오자 앞서 양준일의 전처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나보고 관련 방송을 한 번 더 하라는 것 같다며 재차 말문을 열었다. 김 전 기자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용보연의 부장을 통해 제보자 분비 씨은 그 딸이 양준일 씨와 똑같이 생겼다고 댓글에 쓰셨는데 사실 이 딸은 양준일 씨의 전처가 재혼에 낳은 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딸 문제는 제보자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맞다면 너무 똑같이 생겨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양준일 씨의 전처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다고 말했다. 안티들의 양주기 10살 자식설은 계속 형식을 바꾸어서 안티 사이트에서 거짓말 장난식으로 지금도 떠들고 있는데 10살 혼의 자식설은 남편으로부터 부인으로 바뀌더니 2020년 5세때 소개된 아들마저 지금은 혼의 자식이라는 식으로 추시로 말이 바뀌면서 댓글들 속에서 안티들끼리 농간을 부리는 중입니다. 안티들이 본인들은 40대 나이들이라고 떠들지만 50대 60대가 대다수이며 선동질을 하는 직업적 안티콘들 극소수 남녀가 40대 연령대로 추정됩니다. 이 직업적 안티콘들은 악의적인 거짓 정보들을 고의적으로 작정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데 애초부터 양준일 가수의 팬이 아니라 다른 가수의 팬입니다. 이 자들이 작성해서 유포하는 글들을 보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지만 가수와 가족들의 이미지 실초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그럴듯한 선동성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문적 안티꾼들은 양준일 가수의 팬인 척 위장침투 후에 가수와 친분이 있는 팬들 특히 운영진들과 친분을 쌓은 후에 가수의 신상 정보들을 낱낱이 수집합니다. 이 자들은 본인이 가수와 친분이 있었으나 가수 태도로 인해 돌변한 안티가 된 것 같이 연기를 하면서 악의적이고 선동성 거짓 정보들을 유포합니다. 이 자들은 팬이었다가 안티로 돌변한 측근들에게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돌변한 이들의 손발 역할을 해주고 심부름과 수발을 들어주면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자들은 가수 양준일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못하게 하자고 벌빗하면 떠들어왔습니다. 안티들은 패거리가 여러 부류로 나냅니다. 아무튼 이 자들에 대한 반론 영상은 계속 나가겠으나 이 자들 중 전문적인 안티꾼 타가수 팬들이 2017년에 등장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안티들의 제보 방송에 대응하는 양준일 팬채널의 영상 속 댓글 창에서 양준일 가수의 친모로 알려진 네티즌이 나타나서 남긴 댓글 내용 속에서 멸살 자식설이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원양 여사님은 그 딸이 열세 살이 아니냐고 계속 반문을 하는데 댓글 창 다른 사람들은 외치기를 딸이 고등학생이라는데 왜 자꾸 열세 살로 알아듣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습니다. 2020년 6월에 터진 가짜 자식 소문에서 이미 2017년경 열살짜리 혼의 자식이 있다는 거짓말 소문이 있었으므로 2020년에 원양 여사님은 열살아이가 커서 열세 살이 된 것인가? 라고 나이 계산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준일을 둘러싼 안티들의 악의적인 이미지 실추 목적의 프레임 작업은 그들 중 누군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를 통해서 기사화된다는 소문이 2020년 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안티들은 유튜브에 특정 기자들과 언론사에다 메일 보내기와 전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양준일 가수 괴롭히기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양준일 가수를 괴롭히는 안티들은 공동 저작권자 개념도 모르고 저작 인격권자와 저작 재산권자의 차이점도 모른 채 오르지 양준일 가수 죽이기 작전에 골몰하느라고 고발 사건을 일으킨 후에 물 혐의 판정이 되었는데도 전혀 양심가책도 없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무슨 새로운 트집거리가 없는가 지금도 디시겔에서 떠들기 바쁩니다. 양준일 가수를 안티들이 어떤 식으로 왜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관에서는 의견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티들은 자기네들의 정체를 숨기고자 계속 새로운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가수와 가수가족들 새로운 팬덤과 공식 카페의 새로운 운영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하하며 거짓된 추측들을 마치 사실인양 떠들어댑니다. 안티들은 내로남불이라는 용어의 뜻 그대로 처신을 해왔는데 양준일 가수에 대한 편견과 악의적 행보도 있으나 신생 팬덤들을 붕괴시키려고 기를 쓰던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들도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안티들은 구팬덤의 이탈자들의 비율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티들은 신생 팬덤들에 의해서 그들의 카페네에서 입지가 변경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모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끝없이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적대의식과 공격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처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티들에 대한 반론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